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요일 같이 살펴볼 종목은 하나 솔루션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는 등락폭이 좀 강하게 나와준 하루였어요 저점도 깼고 반등도 나와줬고 여러모로 올라간 쇼테마 군들도 있고 수급주들 다시 한번 매수 유입되기도 하고 변화성을 보여준 하루였는데 하나 솔루션은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구요 증권사 리포트가 좀 굉장히 좀 좋은 리포트가 하나 좀 나와줬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시장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82%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0.29% 하락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1800억 매도 기간들은 2700억 매도 코스닥은 외국인 200억 매도 기간 400억 매수 들어와줬어요 선물시장 좋지 않았구요 달러선물매수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전형적인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 와중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37000주 정도 들어와줬구요 기간들은 매주 강하게 들어와줬고 외국인들도 같이 매수 유입이 들어와줬습니다 이 와중에 개인들의 수급은 키움에서 매도 미래에서 매도 포지션이 나와줬고 전체적으로 수급 자체는 오늘 좋았어요 수급 자체는 오늘 좀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 솔루션에 목표가 상환 리포트가 나와줬는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한번 나와줬어요 뭐 이제 원래 기준의 목표가가 4만원 이었는데 17% 높은 수준에 이제 47000원을 제시를 했구요 이게 영업이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컨센트를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미국 내 좀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이 되면서 어 긍정적인 흐름을 도출을 해내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트럼프 입니다 트럼프 여러분 트럼프 때 기억나십니까 트럼프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군들 죽 썼습니까 죽 못 썼습니까 죽 썼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미국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 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 미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총선이 있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구요 근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선거라는 이슈가 붙어졌었을 때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특히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죽 쓰고 있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군들은 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 상승 구간에서 사이클 한번 상승 사이클을 타게 된다면 이 사이클의 탈출 하시는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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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세를 거스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놈은 올라간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 목표가도 굉장히 높게 볼 수 있고 미국 태양광 밸류체인도 구축했고 다음 스텝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 반영이 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신규 사업 자체가 LNG 미드 다운스트링, 가상 발전소, 인프라 투자, 수소 생태계 확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소위 표현하는 이 그린 에너지 이쪽에서의 좀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2024년도 커버리지 최선호주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사실 하나 솔루션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이야 우호적인 환경이 맞아요 지금은 우호적인 게 맞죠 지금 어떻게 비우호적이겠습니까 무조건 우호적이지 그리고 전쟁 나가죠 가스가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부각받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 맞아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유가 폭등에 가스 폭등 했어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하고 또 뭐 부각받아요 원전 부각받아요 그러니까 신재생하고 원전은 사실 지금과 같이 전쟁하면서 인플레 오류감 있을 때 에너지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서 부각을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와 마찬가지로 결국 미국 정권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IRA 이슈로 인해서 수요를 받아주고 있는 이런 기업군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액공제 혜택이 얼마나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요정도까지만 하고요 여전히 사만원 구간을 돌파는 못 해줬기 때문에 좀 시켜봐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돌파 후 조정 나와주실 때 적극적인 메스 구간은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기간 동안 심심하시죠 벌써 몇 개월이나 지금 이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하나스러운 시간에 목매달지 마시고 저희 허빙제TV에 뭐 이렇게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25% 수익 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무료체험 지금 89기 진행 중입니다 100기까지 25% 수익으로 마감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이 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토시는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여태까지 결과물로 보여 드렸고 앞으로도 결과물로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목표 수익에 준수한 수익을 창출해냈으면서 좋은 결과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